우리만의 어떤 콘텐츠를 해야 된다. 그래,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자. 원래 줄 아는 거야. 오늘 40분이지만 가족 시간대로. 아니, 그 시간대 가족들 모이지도 않아. 그 시간대 가족들 다 맞으면 시간대. 자, 그래서 다음 주제는 뭐죠? 대추절임입니다. 아, 살까요? 가만히 있으라고. 아니, 건널 역할 셀프림 하는 사람이 없는데. 공은 없어. 공이 없어, 공이 없어. 에비 맞냐, 이런데. 아이, ***. 잘못 선택했다.